기출 회독 시에 진도별로 푸는 거랑 전범위로 회독하는 거랑 뭐가 더 나을까요? 저는 초시생들이나 처음 공부할 때는 대단한 중간 단위로 따라가면서 저는 권하는 것은 압축이론 강의 들으면서 또는 꼭 강의 안 들어도 혼자서 고대 고대를 자기가 보고 있는 요양노트로 고대를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실제로 저는 가급적이면 기출을 실제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요즘에 PDF 파일, 메가에서 나온 이북처럼 해가지고 거기다가 실제로 풀고 채점하고 저는 그런 것도 저라면 진짜 저는 그냥 종이에다 풀어요 그렇게 실제로 풀고 채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세, 고려 갔으면 고려 정치를 머릿속에 쫙 한번 정리 좀 하고 실제로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게 왜 틀렸는지 리뷰하고 이런 식으로 대단, 중단 단위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럼요?